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블라인드 오디션, 다음 참가자. 잠깐, 빌리뱅크 누구지? 아니, 목소리 미쳤어. 누구지? 눈이 번쩍 들린다. 와, 너무 성스럽다. 사랑해요. 아, 눈물 흘리려고 그래. 콘서트야, 그리워. 난 심사 중이지? 정말 가진 게 이 목소리밖에 없다. 야, 메모, 메모다. 메모 찾았다. 야, 데려오자. 걸그룹에 꼭 필요한 목소리네. 야, 이거, 이거 어떻게 하지, 이거?